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냥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의기차는 이거요. A Time to Say Thank you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There was water all over the world, but Noah and his family were safe. God told Noah to make a big boat. He told Noah to make his family on the big boat He told Noah to take an old animal too God was thoroughly taking care of them all They were in the boat for many days One day Noah looked out The water was all gone God had taken it away We must thank God for helping us Say Noah Noah and his family thanked God God was pleased with them God showed them a rainbow Youth will see the rainbow many times God said It is promised that I will not destroy the world with water Noah was happy with God's promise God made Noah his family and the animal happy The main thing is that we will use The Entry window was in the air There is no Mexican It's a Missing The Entry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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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노아의 그 다음에 모은 동모들은 다행히 잘 살았어요 배 안에서 하나님은 큰 배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 가족들이 다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온 동모들을 집어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덮치는 데도 안전하게 해줬어요 근데 비가 그친거에요 비가 그친거에요 그래서 오 그러면 진짜로 비가 그쳤나 테스트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비둘기가 안오는거에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했어요 비둘기가 어떤 나무를 발견했나 이번엔 똑똑한 똑똑한 까마귀를 보냈어요 이제 까마귀가 다시 와서 까마귀가 다시 와서 어 푸님을 주는거에요 이제 노아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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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라고 물 오는건 그래서 진짜로 끝났어요 그래서 노아랑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뻤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예 무지개 옛날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예 옛날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 어떤 소리지 네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는 우리 약속이다 이제부터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노아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랑 노아랑 이 동물들이랑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기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링글리기 시간 오브링글일까요? 이제는 그링글리기 시간입니다 네 코끼리를 그려볼게요 코끼리 코끼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코끼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로 친한 다음에 찾 94 Squash 꼬치 뭐해 그리기 꼬치 6 감사합니다. 어디? 뭐지 이건? 여기 한 망원경이 있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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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데? 오이 신기하네요. 네 먼저 그림을 그려야죠. 아 코끼리 그린다고 했죠 코끼리 그리자 코끼리 코 코 주우고 이게 코끼리 코에요 코 얼굴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아 귀가 없구나 너무 이상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이상한데 코가 두개 있어요 이거 이거 색깔이 변해요 바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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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body 어때요? 이상해졌어요 코끼리가 아시 너무 이상했지 않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받았어요 별 몇 개 줄 거예요 이거 얼마큼이나 잘 그렸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못 그렸습니다 맞죠? 네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인의 길이고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